안녕하세요. 유정욱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창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화요문학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바로 스톤업입니다. 크... 스톤업. 이 소설을 한국에서 많이 읽어봤나요? 한 2015년 이쯤에 엄청나게 회자됐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뭐 누가 유명인이 읽어서 회자된 건가요? 아, 그건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블로그 같은 데도 많이 올리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지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처음 들어보고 이름도 되게 생소. 저자 이름도 생소. 존 윌리엄스. 네. 영화음악 작곡가. 아, 그러니까. 진짜 동맹인인도 많고. 이런 소설가가 있었나? 그래서 존 윌리엄스라는 좀 작가가 생소한데요. 간단하게만 보면 미국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던 분이시고 소설도 몇 편 썼고 가장 유명한 게 아우스투스로 내셔널 북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시고 1994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 책을 사서 읽으면 뭐 앞장에 이미 엄청난 찬사 같은 게 리뷰가 실려 있어요. 죽고 나서 이제 50년인가 후에 유럽에서 먼저 다시 뜨고 역주행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로 온 그런 소설인데 그래서 뉴욕타임즈든 가디언이든 니콘비든 이어 맥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줄거리 딱 한 줄로 요약한 것은 그 유명한 미국의 명배우 톰 행크스입니다. 톰 행크스 뭐라고 줄거리 요약했나요? 이것은 그저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영문과 교수가 돼서 살다가 죽는 얘기에요. 맞아요. 뭔가 엄청나고 묵직한 무엇이 책장을 딱 닫고 나면 며칠 동안 아 이렇게 되는 엄청난 그런 소설인데 자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일단 이 사람이 문체엔한테 굉장히 뛰어나다. 하지만 이야기 자체가 나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존 윌리압스의 아우스투스 같은 책이 소설적 재배는 훨씬 더 풍부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사람을 괴롭히는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문화는 위대한 인간형을 등장시키는데 과연 스토너가 정말 위대한 문제적인 인간형인가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요 되게. 그러니까 판단을 하기가 조금 힘든 맞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추천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봤어요. 왜 이 책을 읽고 추천을 할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만 당할 수 없다. 나만 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운이 확실히 길어요. 여운이 긴 이유가 뭐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위대한 문학은 하나의 독창적인 인간형을 창조한다. 라고 봤을 때 이 소설가가 시작하는 앞부분이 정말 특이하게 시작하는 게 처음에 그냥 이 사람 전체를 한번 요약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스토너는 어떤 교수로 죽었는데 동료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 읽어보면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이에요. 특출로 하지 않아. 이것은 평범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약간 그 당대에는 이 소설가 안 먹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일반인 소설가 좀 먹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 그런데 이 일반인인 이 스토너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가난한 농부의 독자로 태어나요. 그 시대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좀 특이하죠. 너무 가난해.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야, 오늘 대학이 미술의 대학에 농과대가 생겼다. 거기에 가라.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돼요. 처음에 농업 수업을 듣다가 교양으로 문학 수업을 들었는데 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흔히 하는 말이죠. 세계를 발견한 거죠. 자아가 각성이 된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문학에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문학에 빠져서 지도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대학에 머물 학자 운명이다. 그래서 석사 박사를 하라고 해요. 그 선생님이 참 고마운 분이시죠. 길을 열어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부터는 인생의 고난이 시작돼. 그리고 나서 이 스토너 인생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인간들은 진짜 별로 없어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네, 에디스. 리디스. 리디스. 이 부인은 처음에는 되게 뭔가 천눈에 반해. 하여튼 모든 위대한 문학 다 천눈에 반해야 돼. 다섯 번째 반하던 거 없잖아요. 천눈에 반했잖아. 근데 처음부터 약간 불길해. 여자가 정말 왜 얘랑 결혼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사랑도 몰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약간 서로 망치려드는 그런 느낌인 거지. 서로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막 그 부인이랑 결혼했지만 병수발 다 들고 뭐 우울증까지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도 애도 양육도 안 해서 이 애도 이 스토너가 다 키워. 일단 너무 인생이 짐이에요. 혼자 1인분의 삶은 충분히 살 사람인데 여자 결혼하는 순간 2인분의 삶 애 낳고 3인분의 삶을 감당해야 돼. 너무 버겁지. 그 다음에 학교 대학에서도 사실 대학도 정치 공관인데 누구죠? 그 교수. 약간 몸이 불편한 교수가 있는데 로맥스. 로맥스. 걔가 학과장이 되면서 또 얘를 괴롭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딸하고 되게 좋았는데 부인이 또 갑자기 방해해서 딸하고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원해지고 유일하게 이 남자의 행복한 순간은 바로 캐서린이라는 여자예요. 캐서린 아... 시간 강사 아... 이자 정말 나이 차이가 나지만 정말 너무너무 전형적인 얘기여서 그런데 이 여자랑만 너무 행복하고 또 이 여자도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안 불러 죽는 얘기야. 너무 뭐지 이거? 그러니까 소설이 굉장히 소박한 시도만 하다가 끝나요. 굉장히 소박하게 그래서 이걸 읽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재미는 있어요. 굉장히 어떤 사람의 성장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아... 정말 이 이 무지러기 같은 이 농민의 농부의 아들이 그래도 성장해서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봤다. 근데 거기서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보통 소설에서 전쟁이 전쟁의 배경이 있으면 어? 참전하겠거니 뭔가 변하겠거니 뭔가 더 다른 세상이 보이겠거니 견물이 넓어지고 경험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야. 1차 대전 다 친구들 참전하는데 안 가. 그래서 스토너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그 핀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스토너가 참전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비웃으면서 갔다가 바로 죽어. 아 죽어.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이 항상 스토너한테는 남아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와는 전혀 다른 인간형을 보여줬던 개성을 보여줬던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는 되게 넉살 좋고 굉장히 환경에 적응 잘하는 그 친구는 살아 돌아와서 어떤 유일한 스토너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쭉 스토너를 두둔을 해주는데 대학에 자리 잡아서 그죠? 네. 근데 이 소설의 되게 기괴한 점이 로맥스라는 교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꼽추로 묘사가 되거든요. 기형의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처럼 약간 장애를 앓고 있는 찰스 워크라는 학생을 그 박사과정에 끼워 넣어요. 그래서 스토너 그 수업에 박사과정에 이렇게 올려보내는데 얘는 누가 봐도 사기꾼이고 이상한 놈이야. 굉장한 괴변론자고 사별적이고 그냥 토론은 엄청 잘하고 그런 어떤 지적 재능은 있지만 임기응변에 능한 애야. 그렇죠. 근데 어떤 학문적인 엄숙함이랄지 아카데미즘이랄지 이런 거랑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스토너는 이런 인간들을 진짜 악으로 생각하는 거죠. 유일하게 감정적으로 경멸하는 그 실현하는 유일한 인간이죠. 근데 왜 저자가 물론 이제 60년대 소설이긴 하지만 이렇게 불구인자들을 스토너와 대척자에 있는 악으로 진행을 시켰을까 이거 누가 봐도 조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스토너 같은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악이라는 거는 더 뭔가 더 번듯하고 더 뭔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은 다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갈등을 전개시켰을 법한데 굉장히 조금 몸이 부파라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부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소설이 또 회자된다는 것도 약간 조금 웃긴 것 같아요. 지금처럼 PC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시대에 제 짐작으로는 저도 그 부분이 생각을 해봤어요.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을 이렇게 악으로 무사할까 그것은 어쩌면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뭐냐면 마음이 삐뚤어진 자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몸을 삐뚤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장애인 비하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심정 자체가 얼굴은 되게 잘생겼다고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되게 잘생겼는데 약간 몸이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얼굴은 되게 잘생긴 악인 이라는 걸로 그냥 소박하게 어쩌면 묘사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전쟁 전후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자원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하지 못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이제 기회를 열려주는 약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소설은 미국 내에서도 무슨 이제 학부 소설 이런 장르가 있어요. 캠퍼스 소설 미국에서는 캠퍼스가 워낙에 크고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학생활의 교직원 생활들을 닮은 그런 소설로 친부가 됐었는데 여전히 저도 이 소설이 왜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감동을 주고 이 소설을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다들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부부와의 전쟁이나 인생극장을 기대하잖아요. 한 사람 인생에 근데 그런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 주변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스토너를 보면 그 평범성 평범함을 더 현미경을 들여다대서 약간의 굴곡진 걸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돼. 즉 나도 이런 순간 이런 사람이 있어. 그 맥가 누구죠? 맥가 로맥스 로맥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로맥스의 제자 누구지? 개 같은 사람도 있고 자기 그리고 자기 친구같이 해준 사람도 있고 스토너의 부인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접점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 중에 이렇게 뭔가 미적지근한 인간은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미지근하잖아. 대학 교수였는데 교수로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야. 결혼했지만 남편으로서 별로였어. 아버지로도 실패해. 다 별로였어요. 그런데 애인으로서도 별로였잖아요. 결국 캐소린을 그냥 여자가 책임지고 떠나게 하고 자기는 그냥 거기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보면 완전히 주어진 채 주어진 자기 삶에 그냥 묵묵히 꾸준히 성실히 살아간 사람이고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보통 사람들이 그래 나 같은 삶도 같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대단하지 않아도 돼. 사실은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얘도 이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얘를 괴롭히거나 얘를 막 로맥스같이 드러내고 나쁜 마음 먹고 나쁘게 하는 애도 있지만 부인 같은 사람들이 더 사실은 나쁘잖아요. 가까이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결혼한 난 그 말이 너무 울컥했는데 스토너 아버지가 부인이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스토너에게 잘해주라고 윌리엄한테 잘해주라고 얘한테도 누가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얘한테 잘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아무도 없고 딱 한 명 캐서린만 있는 거예요. 그 캐서린이 단행본 책을 내면서 끝에 WS에게 받침 쓰잖아요. 그게 와 엄청난 감동인 거야. 캐서린만이 얘한테 잘해준 거야. 제가 제일 열받았던 건 딴 게 아니라 그 괴롭히는 인간들 보다 더 열받았던 건 왜 이 여자를 놓치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확장시켜보면 내 인생의 캐서린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캐서린은 누구인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의 캐서린이었던 적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단체 함부로 어쩔지 말아. 그런 거지. 아니 생각해보면 이 사실은 소설이란 것은 각자 읽고 자기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토너라는 정말 50, 60년 전에 외국에 살다가 죽은 어떤 가상의 인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을 와서 50년이 지나서 그렇다면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 있잖아요.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캐서린 얘기가 궁금했어요. 계속 이 남자 스토너의 인생에 죽으면서 암으로 그렇게 죽어가면서 혼자 이렇게 시들어가는 순간에 뭘 생각했을까? 되게 환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근데 캐서린 밖에 없지 않아? 사실 그 사람이 떠올리고 싶은 것은? 캐서린의 미안함, 고마움 그런 게 막 버무려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소설이라면 한 번 더 봐야 될 거 아니야. 찾아가든가 그렇지. 없어. 없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있어요. 일말의 어떤 판타지가 없어. 정말 극리얼리즘인 것 같다는 거 보면 이 소설은 멜로드라마가 아니다. 멜로드라마 전혀 아니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가가 단단한 사람이야. 일말의 그 어떤 감성주의가 없어요. 그거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읽고 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간절히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야. 계속.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캐서린가 행복하잖아.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사실은 책을 거기서 더 풀려고 그랬어요. 뒤에 봤더니 한 30페이지 남은 거야. 40페이지. 아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거기까지만 읽고 싶었다니까. 진짜. 그 왜 우리가 이방인의 메르소를 보면서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와 아 이 새끼 가위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조르바를 읽을 때 화자를 보면서 아 얘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화자가 주인공의 느낌이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의 화자와 인간실격의 그 주인공이 묘하게 이렇게 결합된 느낌이에요. 저는 스토너 그래서 이름도 스토너 아닌가? 돌멩이 돌멩이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바위같이 단단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뭔가 그런 뜻이기도 하고 저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에요. 다큐멘터리 같은 정말 근데 그 다큐가 인생극장이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묵묵하게 자기 삶을 사는 제가 제 고등학교 친구 김종수라는 게 떠올랐다니까요. 너무 김종수 같아.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찼던 근데 묵묵하게 계속 살아가는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말이 그거였어요. 걔가 대학원 야간 과정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 회사 다니면서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힘들지 힘든데 대학원에서 수업 듣는 순간만이 자기한테 자유로운 순간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주변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 나쁘게 말하는 등보를 빼먹고 있었거든요. 스토너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강의 준비하고 책을 쓰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라이브러리 책을 읽고 가르치는 그 순간만이 즉 책을 읽는 순간이 정말 유일하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삶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지금 스토너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렇죠. 작가는 굉장히 행복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과 그런 순간들은 소설에 그려지진 않지만 많은 시간이 그 책과 함께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행복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알베르트 까미가 쓰는 시시푸스의 신화에서 보면 제가 대개인이 감동받은 문장이 딱 그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시시푸스를 상상해야 된다. 모두가 시시푸스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바위를 굴려서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바위가 떨어져. 다시 걸어 내려와서 다시 올려야 돼. 이건 무한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시푸스는 불행의 상징인데 거기서 까미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행복한 시시푸스. 바꾸 얘기가 뭐야? 돌멩이가 떨어져. 그러면 거기서 걸어 내려오는 순간의 휴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인이면 뭐예요? 월급을 향해 달려가. 월급 받아. 월급이 통장에 사라져.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순간이 그런 거지. 다시 또 올려야 돼. 또 내려와. 그렇게 보면 스토너도 어쩌면 행복한 스톤을 생각해야 된다. 제가 아까 캐서린과의 밀회나 외도의 순간을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도 있고 책. 제가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건 뭐냐면 그 책에도 나오지만 글과 살이 하나로 융합됐잖아요. 글과 살의 통합. 아, 넌 대단하지 않아요? 같은 방에 책상 두 개를 따로 공부하다가 이렇게 사랑이 세 번 손을 치면 둘이 이렇게 했다가 다시 각자 공부로 책으로 돌아가. 책과 몸이 하나로 뭉쳐진 그 순간. 그냥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스토너는 행복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순간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캐서린과의 방에서의 행복한 순간이 있죠. 그걸 우리는 각자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를 돌아가서 스토너는 문제적인 인간형인가요? 그렇죠. 문제적인 인간형이라는 것은 소설에서 그리지 않았던 그리고 소설에서 예전에 그렸었더라도 환영받을 수가 없는 캐릭터인 거죠. 화려한 시대의 캐릭터인 아니면 호밀밭의 파스꾼이든 위대한 개첩이든 이런 시대의 노인과 바다든 이런 시대에 스토너가 나왔으니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느끼기에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좋아하듯이 스토너가 그리고 있는 평범함 나와의 어떤 교시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삶에 좀 끌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그런 마케팅적으로 생각해봐요. 언도도 효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작품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약간 잊혀지지 않는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책을 좋아하시고 소설을 좋아하시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토론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읽고 나서 한 며칠 여운이 간다는 점 그리고 자기 삶을 한번 정리해볼 수 있는 그런 작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파스칼 티나르 같은 작가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브루즈아지적이잖아요. 그냥 현학적이고 그런 책은 덮으면 읽으면서도 잊혀지지만 덮으면 다 그냥 깔끔하게 잊혀지잖아요. 근데 이런 스토너 같은 그리고 이방인 같은 책은 잘 안 잊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현대의 고전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존 쿠시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뭐 책은 10년간 읽었던 것 중에 최고다. 내가 읽은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존 쿠시와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스토너입니다. 심지어 표지도 되게 어울려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건데 굉장히 소설의 내용과 좀 잘 어울리는 대생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역자 김수홍 씨 번역은 참 믿을만하니까 안전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우스토스도 한 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우스토스 재밌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